이사야 60장 모두 모여서 내게로 오고 있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고 내 딸들이 팔이 안겨오고 있다 그것을 보고서 내 얼굴이 상지대 밝아지고 내 가슴은 두근두근 고동치며 벅차오를 것이다 바다의 산물이 내게로 밀려오고 문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흘러올 것이다 낙타 떼가 내 땅을 덮고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들이 내 땅을 채울 것이다 모든 스바 사람이 금과 향풍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아올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모이며 누바요새 순냥들을 내가 제물로 쓸 것이다 나는 그것들을 내 재단 위에서 제물로 기쁘게 받을 것이니 내가 내 성전을 영화롭게 하겠다 저기 구름처럼 둥실거리며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둥지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고하라 섬들이 나를 바라보며 다시세의 배들이 앞장서서 멀리서 내 자녀를 데려오는구나 은과 금도 함께 싣고 오는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영화롭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높이려고 오는구나 이방 사람이 내 성벽을 다시 쌓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숨길 것이다 내가 비록 노예음에 너를 쳤지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 성문은 밤낮으로 닫히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어서 사람들이 내게 여러 나라의 재물을 가져오고 여러 나라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게 하겠다 너를 숨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그 나라들은 완전히 말라버릴 것이다 예바논이 자랑하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게로 올 것이다 나는 그곳으로 내 성전터를 꾸며서 내 발이 쉬는 곳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너를 짓누르던 사람들의 자손이 내게 절하며 나아오고 너를 멸시하던 사람들은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아무도 내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히 높여서 대대로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너는 무슨 나라의 절을 빨고 왕실의 절을 빨아먹을 것이다 이것으로 너는 나 여호와가 내 구원자 내 속량자 야곱의 강한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청동 대신 내게 금을 주고 철 대신 은을 가져다 주며 나무 대신 청동을 돌 대신에 철을 가져다 주겠다 내가 평화를 내 통치자로 세우고 정의를 내 지배자로 삼겠다 그 어떤 폭행의 소문도 내 땅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유린이나 파괴의 소식도 내 국경 안에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내 성문을 찬양이라 부를 것이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니 내 슬픔의 날도 끝날 것이다 그때 내 백성은 모두 올바르게 살아서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싹이다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가장 작은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나고 가장 약한 사람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서둘러 이루겠다 이사야 61장 주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고에 나를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원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통곡 대신 찬양을 어집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호와께서 손수 심으신 정의의 상수리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됐던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양떼를 돌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희는 여러 나라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보물을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는 갑절이어서 사람들은 불명예가 그들의 몫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땅에서 갑절이나 상속을 받고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약탈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고생한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그들의 후손은 여러 민족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자손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흙이 싹을 틔우듯 동산의 씨앗을 움트게 하듯 주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62장 시온을 위해 내가 잠잠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해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내 정의를 보고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너를 부를 것이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서 화려한 멸류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허림받은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땅을 쓸쓸한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좋아하시고 내 땅을 신부로 맡는 신랑이 되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청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백에 파수꾼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를 일깨워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분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쉬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그분의 강한 팔을 드시고 맹세하셨다 다시는 내가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이 먹을 군량미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땀 흘려 얻은 신선한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그것을 먹고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포도를 거둔 사람이 내 성소에 뜰에서 그것을 마실 것이다 나아가라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닦아라 도두어라 큰 길을 도두어 만들고 돌들을 치워라 묫백성 위로 깃발을 올려라 구하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원에게 전하여라 구하라 내구원자가 오신다 구하라 상극으로 따내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보답으로 받으신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값을 주고 건져내신 자들이라고 부르겠고 너를 찾은 성읍 버릴 수 없는 성읍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사야 63장 에듬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주웅빛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광채로 옷을 입고 그 큰 힘으로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나는 정의를 말하며 구원할 만한 힘을 가진 자다 왜 그들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처럼 붉게 물이 들었습니까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백성 가운데 아무도 나와 함께한 사람이 없다 내가 노여워서 그들을 내리밟았고 분이 나서 그들을 짓밟았다 그러자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옷이 온통 피로 더러워진 것이다 보복할 날이 됐고 구원할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기가 막혔다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그래서 내가 손수 내 팔로 구원했고 내 분노에만 의지했다 내가 화가 나서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분이 나서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피를 땅에 쏟아냈다 나는 여호와의 사랑을 떠올려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은 그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으로 하신 일이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분명히 내 백성이며 나를 속이는 자녀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들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 그분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천사를 보내 구하시지 않고 그분이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하신 것이다 긴긴 세월 동안 언제나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고 그분의 고륵한 마음을 슬프게 했다 그래서 그분은 그들의 원수가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다가 그들은 오래전 모세의 시절을 떠올렸다 양떼를 거느리던 목자를 받아에서 이끌어 올리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들 가운데 그분의 고륵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붙들어 이끄시고 백성 앞에서 물을 갈라서 그 이름을 영원히 명예롭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마리 들판을 내달리듯 그들을 이끌어 비틀거리지 않고 깊은 바다를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 평원으로 내려가는 솟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 이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높은 보좌에서 구고 보십시오 주의 열정과 주의 강한 힘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간절함과 주의 극률이 우리에게서 이제 그쳤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성냥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왜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 헤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의 종들을 구고 살피시고 주의 유산인 지파들을 생각하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잠시 동안 주의 백성이 주의 성소를 차지했었지만 이제 우리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랫동안 전혀 다스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10편 56편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운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게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내 방황을 구고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서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의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서운한 것이 있으니 죽게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 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ef사조사 inspiring 프렛 부서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